순천 중앙동에 의룡회장이 한 곳 생겼는데요. 이쁘고 다양한 옷들이 많더라구요. 저희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. 오픈 기념으로 사진 의료가 무료. 핫톱으로도 사진을 받을 수 있더라구요. 여성 오류뿐만 아니라 남성 오류도 있었어요. 매장 사진이나 포토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을 올리면 엄마에 한 개 줄거에요. 다름이나 한 개 더 받았지요. 사은품으로 손거울도 줍니다. 피팅움도 넓고 깨끗해요. 이렇게 저희 가족은 재미있게 쇼핑을 하였답니다. 사역을 바라며 sites와 사진을 찍고있어 fair enough 여성 오류도ran 저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